황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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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이셨어요? 네 이거 입고 안녕하세요 규태희입니다. 오늘은 울버헴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직관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황희찬 선수가 꼭 선발 라인업에 들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울버헴튼과 웬윤 스페미어리그 제 첫 직관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씨 모르하 오스카 미아미가 미아미가 좋아요? 네, 좋아요 이 핸드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히찬의 핸드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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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수상은 어떤가요? 오스카 오스카 교대씨 도전 찬금대 분명한 주장 단일 페렌스 넘버 엘레베 힙 잔 황 헬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넘베베베 넘베베 난 너시만 아멘 않으신다 아니 너 신발 네 1 1 1 2 1 2 2 황희찬 선수 곱창골로 1대1 동선 가져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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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황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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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예! 예스! 큐태 씨! 아, 또 잘 봤습니다. 수찬이 형! 너무 좋아! 이쪽에... 크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큐태입니다. 큐태! 아, 저거 보이셨어요? 네. 이거 입고... 네네. 딱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큐태 씨! 숙소에 와 찾아보니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영상 찍어주신 만돌티비 감사드립니다. 영상 찍어주신 만돌티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많이 계세요. Tabii. Ladies. Thank you! Don't leave. wealth on theospital app. Let's do this together. You can check it out. Yes.